플라단 여러분 12월 이벤트가 좀 늦었죠 이번 이벤트는 바로 이 녀석 벤석에코 입니다 장태원님의 협찬으로 미굽은 2마리구요 벤석에코는 마다가스카르에 서식하고 적정온도는 약 26도 입니다 겨울이라 이동하면 안좋을 것 같아서 현재 장태원님이 데리고 계시구요 인천에서 직접 수령하실 분만 응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응모 방법은 기존과 같습니다 본인의 구독 인증샷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구요 친구를 구독시켰다면 친구의 스샷도 함께 보내주시면 응모함에 응모권이 더 들어가죠 그럼 당첨 확률은 2배 3배 4배 늘어나겠죠 응모 기간은 지금부터 1월 19일 까지구요 발표는 1월 20일 밤 10시 라이브로 하겠습니다 라이브때 계신분만 당첨 가능하니까요 알람 설정 꼭 해두시구요 이 아크릴 사육장 풀셋을 함께 드립니다 많은 응모 기다릴게요 자 날씨가 너무 추운데 풀라단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구요 키우고 계신 아이들 온도 체크 항상 잊지 마세요 자 협찬해주신 장태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구요 1월에도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